Q. 클래식 저는 클래식이 좋습니다. 파포시크 하는 스타일이 있으세요? 클래식한 걸 좋아하는데 롤백 이런 느낌으로 있잖아요. Q. 클래식 혹시 좋아하는 노래 있으세요? 클래식 들으려고 많이 노력하는 것 같아요. Q. 클래식 사실 발레가 클래식이잖아요. 옛날에 만들어진 걸 저희가 계속 추는 건데 똑같은 배역이더라도 누가 하냐에 따라서 다른 요리가 되잖아요. 그런 것 때문에 저는 클래식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. 가장 우아하지 않을까 아무래도 발레가 미예의 예술이다 보니까 일단 예뻐야 돼요. 그런 특징 중에 하나가 긴 다리. 많은 사람들이 다리인데 너무 예쁘다. 그래서 스트레치 했을 때 예쁜 라인이 나오고요. 강점인 것 같아요. 저는 솔직하게 얘기해서 재능충인 것 같아요. 테크닉을 할 때 똑같은 동작을 해도 각도 기울기나 속도 같은 게 우세하다고 생각합니다. 저는 25살 발레 무용수 정성욱이라고 합니다. 포즈만 섰을 때도 와! 라고 할 수 있게 굳이 뭘 안 해도 상대방의 귀를 누를 수 있게 하지 않을까 우아함이 뭔지 보여드리겠습니다.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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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